우리가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뭘까요? 미역에? 네, 중요한 성분입니다. 어렵다. 요오드 성분. 그 다음에 여기 소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? 나트륨. 염화나트륨, 나트륨. 나트륨입니다. 근데 좀 의심스러워요. 의심? 왜 그러냐면 요오드가 사라졌어요. 요오드라는 말이요? 네,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. 요오드가 사라졌어요. 큰일 났어요. 아주 다른 발음으로. 다른 발음으로 해요? 다른 말로 해요. 뭐라고 할까요? 아이오딘. 네,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. 좀 더 세련되어졌네. 세련되어졌던 거 느끼시나요? 문제는 이게 그래서 아이오딘이 세대가 확 갈려요. 최근에 배운 학생들은 아이오딘이고 옛날 사람들은 요오드인 거예요. 맞아요. 아이오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. 안 배운 사람은 어디에 끼는 거예요? 그럼 둘 다 투셔도 돼요. 지금 익히면 되지, 아이오딘으로 딱.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? 알고 보니 발음을 틀리게 쭉 하고 있던 게 굳어졌던 거 아닐까요?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그래요. 우리가 화학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일본은 독일하고 친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식으로 요오드를 받아들인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일본어식으로 요오드를 우리가 또 받아들였어요. 그런데 최근에 화학 선생님들이나 다른 과학 선생님들이 영어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당신들이 보는 책이 대부분 다 영어책인데 거기는 요오드라고 안 나오고 아이오딘이라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불편해요 선생님들이 아니, 내가 보는 책에서는 요오드가 아니고 아이오딘인데 왜 다 요오드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바꿨어요. 어떻게 좀 맞는 건가요? 틀린 건가요?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시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번호에 더 가까운 발음이 나오는. 그러면 요오드 말고 나트륨은 바꿀까요 말까요? 나트륨은 안 바꿔요. 있으니까 놔두면 안 될까요? 맞는 말이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하면 나트륨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디움이라고 해야 돼요. 소디움이라고 해야 돼요. 소디움. 근데 그거는 안 바꾼 걸까요? 못 바꾼 걸까요? 못 바꾼 거죠. 왜 그랬을 것 같아요?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. 비슷한 게 있어서? 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요오드는 그래도 좀 우리 일상에서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. 소금의 주성분이나 나트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. 이걸 만약에 소디움으로 바꿨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걸 왜 바꾸냐고.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의 일렁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멀쩡한 걸 왜 갖고 나는 이제까지 나트륨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소디움이야. 그렇게 하려면 칼륨도 포테슘으로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칼륨, 칼슘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선생님들조차도 결국은 말의 주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.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반발이 두려워서 당신들만으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것이 하나의 말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말의 주인은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국립국어원 원장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스스로예요. 우리 모두예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걸로 말이 정해지고 말이 변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항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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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